안녕하세요. 8년 5분정지 판변TV의 반교병원입니다. 2023년 5월 1일자 8년 5분정지 판변TV의 반교병원입니다. 자녀들 상속 포기와 배우자 단독 상속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3월 23일이고요. 사건은 2022 그 42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이 반결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승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승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그러니까 이제 집행문이라는 거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확정되고 나서 집행 사이에 그 중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집행문 부여입니다. 집행문 부여. 집행문 부여가 돼야 그때부터 집행 절차가 시작되죠.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집행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집행문 부여 받을 때 승계에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 채무자, 의무자가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 승계 집행문 부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청인들이 특별한 거를 했고 그래서 그 상대방은 보증보험사죠. 이 사람들이 이제 돈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특별한 거를 했는데 파악이 완성됐죠. 여기 보시죠. 이 보증보험은 망인을 상대로 구상법 청구소송을 제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거죠. 이 망인은 아내와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4 자녀가 있었죠. 그리고 2015년 4월 16일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들은 망인의 사망 단계의 손자녀들이 했어요. 그 18세에서 10세 사이 손자는 그러니까 망인이 있고 부인, 부인이 있고 자녀들 4명이 있었고 그 4명의 자녀들의 손자들, 손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망인 사망하자 아내가 상속 한정승위를 합니다. 한정승위를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은 경우에 엄마가 한정승위를 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 포기를 했더니 소중, 보증고음이 망인의 아내는 상속인들과 공동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했으면 차순위 상속사인 손자녀들, 손자녀들이 상속이 되고 망인, 할머니, 할머니는 손자들과 공동상속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손자녀들을 상대로 승계집행을 부여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6일날 부여를 받았어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를 했는데 손자녀들이 과연 그러면 상속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이 할머니가 단독 한정승위를 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즉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요.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했을 때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느냐,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느냐 이게 문제 됩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 중에 전부가 상속 포기한 경우에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원합의지 결정이에요. 그리고 종전 판례는 변경합니다. 다시 말했으면 딱 이거 이용해요. 피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 상속이 되는 상태에서 자녀들만 다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종전 판례는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의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속 상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동원 노태학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 포기는 소구표가 있다. 소구표가 있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손자녀들이 성격이 되는 것이고 망인의 배우자는 최선수의 상속인과 동수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민법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반대 의견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죠. 반대 의견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법상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순위만 나와있고 배우자는 상속인 순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비소 그 다음에 직계존비소 비소 그 다음에 존소 그 다음에 반계혈조 이렇게만 돼있어요. 그리고 그 상속인이 되어있으면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동수인이 되어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포기는 소급여가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차순위를 넘으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 그게 아니라 일단 자녀들이 상속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미 배우자가 공동성경에서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으니까 공동성경에 배우자만 안게 됐고 배우자가 한정성의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라고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좀 간명하고 간단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은 민법의 개정 필요성은 높지만 개정이 잘 알려지는 법률이 민법인데 이게 민법의 규정이 좀 애매하게 되어있는 거죠. 실은 종전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어요. 대법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게 법 문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민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학계와 각종 단체들 다양한 의결이 나오고 이게 조열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성년 상속이라든지 상속포기에 따른 배우자 단독 상속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될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는 상태도 계속 물러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자녀들이 한 두명 중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법은 이번에 아예 배우자의 단독 상속권을 아직 인정해버리는 걸로 전원합의자 판결을 바꿔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다정연히 타당하고 봅니다. 현실에 맞고 그게 더 지금 현재 사람들의 인식가 더 맞고 법문상으로도 그렇게 혜택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꼭 기회에 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이 된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게 되면 공동상속인 배우자만 남게 돼서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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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